안녕하세요. 저는 2016년에 낭랑 18세가 된 소녀입니다. 제가 오빠 생각을 발라드로 해야 할지 이렇게 예쁘게 동요로 해야 할지 힙합으로 해야 할지 일렉트로닉으로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. 저는 평소에 임시완씨를 매우 좋아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연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사실 연기 아닌 발라드예요. 오빠! 오빠! 듬뿍듬뿍듬뿍 새 내 눈에서 울고 벚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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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숲에서 울지 우리 오빠 마타고 서울 가시면 집에만 필한 구두를 사가지고 오신다 거니 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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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게 서오고 기뚜기뚜기뚜아미 슬피 울 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 부었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